배로는 실격 처리될 거야. 엔별이도 그치. 역시 아빠 솜씨였죠? 엔별이 그 멍청이. 지 엄마 없으니까 쪽도 못 쓰고. 근데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비밀? 제인도 완전히 망친 것 같던데. 그럼 나랑 서울대학교니까? 아무나 다 가면 서울대가 아니지. 아빠 딸이니까 갈 수 있는 거야. 네 엄마가 지금 니들한테 잘 아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뭔데요? 너희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친엄마가 남긴 유산을 뺏을 수가 없거든.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친엄마가 죽은 것도 지금 엄마와 관련돼 있어. 정말? 요건이 우리 친엄마를 죽인 거예요? 엄마 때문에? 오늘? 으악! 너 백준기 맞지? 이거 너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백준기 너 정체가 뭐냐. 저기 너 딸이 있어. 눈앞에서 아빠가 죽는걸 포기할 순 없어 절대 안돼. 3 1 2 1 다